한국에 왔습니다. 자기는 너무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츄회장 부궤도에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끝냈고 다음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홍콩이도보다 더 큰 도쿄야. 고개가. 우리 엄마가 혼자 한국에 오고 있는데요. 엄마는 이렇게 크게 웃고 잘 바라는 성격인데 혼자 가는 곳에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반 비행기인데 6시에 출발하고 3시간만 밤에 체크인하고 맞더라구요. 우리 오카 장고 도키도키인거잖아. 그렇구나. 우리가 김포공항에 가는 거예요. 엄마는 인정공항이니까 조금 슬쩍이 있는데 잘 올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가라다가 이렇게 척을 했다지? 홍콩이도는 시초가 생각보다 오왔더라 이렇게 힘드네. 이사람이 코도카미시카 아저씨가 정말 그런가? 제로요. 한국에서는 코도카미시카는 이사람은 10시, 10시, 10시 귀여워 귀여워. 야쿠자 영화님. 신세계 아저씨 느낌? 좀怖인 악기가 오고 재밌었다. 신과위미 카터가 너무 귀여워. 갑자기 아깐 赤ちゃん이랑 같이 귀여워 그쪽의 도쿄바나나 포켓몬바나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맛인데? 이건 중간은 비슷하지만 인테리어의 피카츄과 쿠키가 EV가 EV가 EV이잖아요 이번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가 이만큼이예요 한국은 더 크잖아요 이 정도의 도쿄 이거 좀 다르는데?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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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끊기지 않습니까? 전기 전에 방문하다가 바다나우유가 버렸는데 바다나우유가 버렸는데 다행히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에서 구매했으면 좋겠지? 우리는 저 비행기를 타고 완전히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 기내쇼크가 나오는데 이야~~~~~ 가장 즐거웠어요 기내쇼크는 뭐지? 지금 고추장치기야 고추장치기 엄마는 어디에 왔어? 엄마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있어 우리는 똑같이 출발하는데 엄마는 한 시간 정도 빨리 가고있어 부쿠오카에서 우리는 2시간 정도 10분이잖아 어디에 왔어? 엄마는 한 시간에 왔는데 寒이같은 것 같았지? 寒이같은 것 같았지? 네 이거 1만원씩 구매했으면 좋겠지? 엄마는 우리와 4년을 만나고 싶었잖아 그래서 자기는 좀 재밌었지? 아, 재밌었지? 너무 즐거웠어 이거 너무 즐거웠어? 네, 그런 느낌이야 이즈미의 한 장소에서 반찬을 만들고 기다리고 한국에 왔어? 죽는구나 안돈침땅 뭐? 고추장 흐엣 소아 안 돈침땅은 어떻게 입을때가? 아! 고핸도 같이 좋네 고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 도트티 콜라를 찍었을 때 물리양 콜라를 찍었을 때 컴대하기도 하고 텐대하기도 하고 텐대하기도 하고 우와 역시 고추장 맵다 30mm까지 가라있네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지금 킹포콘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이미 인정에서 2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빨리 가야 돼요 고가장 엄청 잖아요 간판을 봐서 즐기고 싶어요 이제 학습을 하고 싶어요 지금 지금 너무 빨리 가요 고가장, 기다려주세요 BTS가 가요 거기까지 사인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린천에 빨리 가요 무사히 린천공안에 도착했는데 우리 공안 많이 하죠 아 진짜 공안 많이 하죠 와.. 진짜 빡세다 와.. 이런 것도 멋있다 이런 게 생기는데 아직 그냥 더 빨리 뛰어야 돼요 아시가 미에나이오니 시작 미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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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여기 내려가야 돼 어 내려가야 돼 어! 왜? 왜? 어떻게 들었대? 수고하케이시다 왜? 어디? 어디? 오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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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없었는지 거기에 든 이니와이 으임 오카사 일로 돌아왔습니다 흥분 오카사 아 저는 나는 건가 있는 곳에 안 지지로 돼 인도구도트에 있는 거 negatives 모르겠다고 재밌었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응원닭소위드 contra 롬앰 이쪽에 밥을 조금 마셔야만 먹는거면 어찌? 그래 약 그런데 안 먹지 않습니다 아아 네 혹시 6분이요 아아 한.. 하나 둘 셋 아 고삼이다 고삼이다 오카사가 없네 사쿠라가 생각해 시곤하니 아내가 괜찮은가요? 네 아마도 친해졌어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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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없어서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긴팥이에요. 이건 긴팥이에요. 파가도 있고, 긴팥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한국은 좀 더 맛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김은요. 어머니가 또 한국의 문제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국가적인... 한국 국가적으로... 한국 국가적으로... 한국 국가적으로... 하하하... 돌아가고 싶어요! 쿠쿠키 히 한국 국가의 대인자 미쌤는 한국 국가의 대인자죠? 옥가상, 칼국은 아직 무리죠? 칼국은 아니고... 설렁탕도 있어요? 아, 설렁탕은 있네요! 그리고... 설렁... 설렁탕... 로시아인라고 했는데 . . . . . . カクラーさん、カクラーさんがすぐ来るって言ったでしょ。 だーるって言った。 それで、こうやって立つの方が、何人だから。 カクラーさん、これにもいいんちゃうと思って待ってた。 カクラーさん、もっと聴いてくれてることで。 カクラーさん、もっと聴いてくれて。 カクラーさん、久しぶりになっても話しか止まらないです。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아이삿을 해주세요 우이치이가 뭐라고 말하는거에요 우이치이가 말하는거에요 우이치은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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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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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우이치 우이치 네, 이게inspiration 우이치미치 우이치미치 가긴 욕 오오 우이치 우 giraffe aş longer 오이치 다들 설명해 맛있지? 건강해져요 왜 이렇게 찍을래? 뼈는 고네톱으로 습블를 찍고 네이리 많이 넣어서 라면에 드시토리 뼈가 없어서 뼈가 없어서 맛있어 아침에 빨리 먹기 때문에 눈에 띄고 너무 맛있어 몸에... もうパンだった 違うよ、おいしくぜって言うからしゃべっててだよ 300くんしかない ありがとう、いい瞬間